아, 아까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나한테 막 이렇게 아는 척 해도 돼? 네? 교도소에는 굳이 알릴 필요 있냐고. 그게 뭐 어때서. 아, 물론 교수님이 불편하시다면. 영원히 오랜만에 돌아오는 거 아니야? 네.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놈 많을 테고. 네. 트이지 마. 마주 과장님이 트이지 말래? 다시 뵈서 기뻐요. 그날 고작 하루였지만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난 날이었잖아요. 도망가려고 했던 제가 다시 시작해보자 결심한 날이고요. 많이 가르쳐주세요, 교수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여전하네. 네? 은플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